언니 왔다? 36시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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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완전 안 보이네 아 맞다 형분 스타 잘해요? 아 형분 1대1 할래요 스타? 스타 거기 깔아보세요 피자내기빵 가자 피자내기빵? 이거 내가 프로토스를 해볼게 프로토스 여기서 알려줘 왜? 부대기라고? 정직한 맵 아니였는데? 피자내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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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해주냐? 파이전님까지 얘기하고 있어 안 돼 기가갑시다 케이지 이블린 사지마 이블린 춤 한! 가만히 있어봐 나 프로들거 보고 배웠어 다시분도 엄청 봤어 한 시에 학창 있어 벌써 학창 있어? 크멘트 질러 내가 보내랬잖아 빨리 가고 있어 버스티에 알려주신건 오바잖아 니거 하면서 가야지 안 봐 폰토 나왔잖아 오지 폰토 나왔잖아 내가 악박우대로 했잖아 벌레인지 어떡해 이거 부터 어떤거 했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홍보 진짜 치졸하시네요 진짜 더럽네 이거 진짜 개떠럽다 진짜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진짜 쪽팔름도 안 해 형분은? 형분 지금 서른다섯이예요 진짜 너무하네 정찰이 못해 됐어요 형분 오늘 오늘 손자리에요 정찰이 뭔데요 홍보 지금 내꺼 봐가지고 너꺼 뭔봐 안 봐 아까 보고 갔잖아요 챔피하지도 않나 진짜 내 입투도 내려오는데 아까 보고 갔잖아요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에요 한비야 아 이 홍보 여기 올거야 홍보 아까 전에 그거 보고 간거야 포토 얼마큼 지었나 본짐에 그거 날라올라고 예예예 여기랑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나 하나 근데 왜 나 이길꺼 같지? 원래 사람들은 안 생각하지 초박기 전까지 초박기 전엔 그럴싸한 상상으로 조정규님 2분 눈깔 돌아가요 눈깔 돌아가도 제가 중간에 가리고 있어서 잘 안보여요 그거 좀 그만 지워둔 상비하지마 아니 저 형도 분명히 이상한 짓 할거라고 근데 또 왜? 그거 왜 하는데? 공격 안하고 그냥 막장까지 계속 짓기만 하는거야? 짓기 게임이에요? 시굴... 쟤... 쟤.. 으아악 트여 아 진짜 더럽다 와 저 형 봐 꼬라지 좀 봐 와 형부 내 셔츠도 소중하니깐 이거 하자 공격받고 있다고? 담비가 여기서 짓습니다 아 성무 진짜 죽 트여 이거 한 마리가 비키라니 영웅 리버 고만 그만해요 진짜 적당기를 못 치네 야 지면 야 담비야 여기 리버 또 왔다 쥐어 양아치냐 리버 고만보네 잡아 복잡아 복잡아 저거 안 보이는 거 형이 옷이 진짜 쓰레기세요 나 이불에서 꽤 잡고 싶었어 이게 리신이 큐 못 맞히는 거랑은 뭐가 있던데 리신 스킨스 째려본다 저기요 엄마한테 이룰 거예요 아휴 힘내 랜덤 대결 무리이네 저기 위에도 터지나 이건 조진강이 와도 안 지는 게임이야 포기해 포토 오 출댔다 엘리저비야 엘리저비 포토 엘리저비야 먼저 기계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엘리저비야 너 진화시랑 저거 없어? 저기 집 집 터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포토부터 포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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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나오고 얘 얘 얘 어 오케이 커지나 봤을때 3회 방문으로 이겼다 3회 이기겠다 이겼다 이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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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건물을 먼저 부시는 사람이 이게 뭐야? 건물 다 부시면은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진거로 롤한테 본진 다 부신 본진 터지는 끝이야 건물 다 부신 돈이 없어 이긴 5회에서 해야 돼 5회 아 아 그냥 냅둬 방어하지마 방어하지마 냅둬 지금 뭐하는 거야 진짜 뭐지? 담비 왜 안 끝나? 3회 보호에 담비니까 아이씨 아이씨 저 대체 7분 26개 남았대 아이씨 웃어 난리 웃으라고 어? 됐어 끝! 죽었어 죽었어 아 잘했어 여기도 이제 10분 26개 남았대 아이씨 롤 2회 3회 2회 3회 아이씨 이겼다 아이씨 2회 4회 3회 야 봤어? 야 지지치라고 하는 애들 누구야? 야 내가 굳이 굳이 굳이하게 어? 게임은 세대까지 끝난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부가 너무 여유만만했어 1권 털고 1권 다 털었잖아 나 냅둔 이유가 있었지 형부 잘 먹을게요 형부 참고로 얘기했는데 저 스타 지금 10편도 안해봤어요 컴퓨터랑만 해봤어요 형부는 저그잖아 형부 구질구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난 솔직히 일부러 털려준 것도 있어 없지않아 내가 진짜 초보라서 형부가 날 무시하도록 만든거지 아 나도 가끔 내가 너무 무서워 아 형부가 아쉬운대로 아 형부가 아쉬운대로 아까 지질자던 로비커 어디가나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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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부는 고르고 나는 저거할게요 랜덤 픽할게 나 랜덤 했잖아 형부 무작위 몇번 누를까요? 한 번 눌렀어요 한 번에? 너 뭐 나왔어? 풀 쓰다먹는거? 풀 많이 먹으면 되겠네 이건 모내기야 딱밤이야? 왜 딱밤이야? 넌 딱밤 때린다고 그래 세대 형부 참고로 딱밤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무무 있던 자리가 우리인데 저기 구석에 이거 놔둬 인형 아 맞아? 어휴 아우 지대기 심해 워사 비교 지속 간다 간다 와 이거 왜 평타가 안 길어져요? 님네 이거 평타 길어지지 않아? 왠지 알아? 뒤로 들어가면? 왜이래? 아 W 안시고 후킬 구석아 시야 가게 돼 이거 뭐야 뭐?? ccs 대기 실화 됐어 봐줬다 이제 판매는 집에 갈 필요가 있을까? 오우, 민기. 빨리 와! 아악! 아! 아! 이건 진짜 기쟁이에요! 아 형부 일로와요 여기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여기 세 번이거든요 세 번 한 번 감사합니다 갑니다 형부 세대에요 하나 둘 셋 아 형부 근데 진짜 못한다 역시 브런지를 브런지인가? 어떻게 랜덤 픽 해줬는데 내가 이겼지? 아 형부 진짜 못한다 와 숨막혔다 아 나름 숨막혔네 아아